남양유업 무지하게 시끌시끌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한앤컴퍼니로 지분을 넘긴다고 그랬다가 또 취소했다가 소송이 걸려갖고 어떻게 보면 지금 경영권이 붕뜬 이런 형태로 됐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대우 위니아그룹에다가 지분을 넘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남양유업 스토리를 잊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남양유업 매각이 불거진 이유가 불가리스 사태 때문인데요 지난 4월에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식약처에서도 반박에 나서면서 남양유업이 식품표식광고법 위화한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한 달여 만에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까지를 했지만 남양유업을 향한 비판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비판과 불매운동들이 더 거세지고 주가도 많이 떨어지면서 홍 회장이 지난 5월에 사퇴를 했고요 교영권 매각을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시장을 한바탕 놀라게 만들었었는데요 홍 회장과 그 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를 3,107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갑자기 홍 회장이 법률 대리인인 LKBM 파트너스를 통해서 한앤코의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사전 경영 간섭 그리고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신뢰 훼손 책임 등을 꼽았고 한앤코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반박을 해서 지금 두 주체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남양유업이 새로운 돌파구인데 대유 위니아의 주식을 양도하겠다 경영권 넘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도 좀 더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홍 회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대유 위니아에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 회장이 지금 한앤코에 승소를 해서 주식 양도가 가능해지면 그때 대유 위니아에게 지분을 매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뭐 지급할 매각 대금이나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일자 그 범위는 아직 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워낙 남양유업의 경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유 위니아가 어느 정도 돕는 선에서 지금 조건을 달고 나중에 이제 승소하면 한앤코에게 승소를 하면 대유 위니아에게 팔겠다 이렇게 금요일에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한앤코하고 진압을 계약에 유리하냐 무효하냐 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바뀌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여론도 그렇고 지금 법적으로는 지금 남양유업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앤컴퍼니하고 네 맞습니다 한앤컴퍼니가 좀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지금 뭐 일단 완벽한데 뭐 속내를 알 수가 없지만 시장에서는 그 남양유업이 한앤코 말고도 인수할 원매자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대유 위니아랑 이렇게 뭔가 깐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조건을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업계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지금 홍 회장 쪽에서 이제 주식을 다른 데다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한앤컴퍼니가 이제 주식 매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인용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원의 지금 무게추는 지금 한앤코에 좀 기울였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남양유업 쪽에서도 이런 대유 위니아 카드를 꺼내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눈여겨봐야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한앤코가 좀 유리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어땠나요? 오늘 주가는 남양유업이 5% 정도 빠지면서 오히려 좀 투자들은 별로 좋게 보는 건 아니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